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은혜는 받았는데 정작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헬렌켈러를 다 아시지요 미국 타임즈의 20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 100인 안에 이분이 선정되었는데요 어느 날 헬렌켈러가 숲속에 다녀온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헬렌켈러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실망이 됐어요 두 눈 다 뜨고 두 눈이 다 열고 있는데 そして耳도全部聞こえているのに 특별히 본 것도 들은 것도 할 말도 없다니 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지만 스스로 이런 계획을 세워보았어요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자신은 어떤 것을 보고 느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요 1933년 애틀랜틱 먼스리라는 잡지에다가 어떤 글을 실었어요 이 글이 실리면서 당시 세계 대공황으로 힘들어했던 미국인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혔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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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직해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그리고夕暮れに輝く夕일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멍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갈 겁니다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쇼인도에 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네온사인이輝く 쇼인도에並べている 素晴らしい品物을見て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이 사흘 동안 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고 소망했던 것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보고 경험합니다 사실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보다 골치 아프고 힘든 일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よりも頭痛める苦しい一つのことのゆえに 하루 종일 마음이 그것에 빠져있지는 않은가라고요 송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에는 이런ような言葉가あります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 명의 나베 환자가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열 명의 일제의 소리를 쳤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바로 답을 해주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신인한 열 명의 나베 환자가 달려갔어요 제사장에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그리고 나서 너희 믿음이 너를 낳게 했다 이런 말씀으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요 병을 고침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돌아와서 인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아무도 없느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휴일에 신문값을 받으러 온 사람이 왔어요 이 목사님이 갑자기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된 큰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어제 아빠가 용돈 준 만 원 그거 좀 줄래? 이따 지갑 찾으면 줄게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싫어요 아빠가 나 줬잖아요 그건 내 돈이야 한운수 없이 둘째인 여덟 살 아들에게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망설임도 없이 아빠에게 그 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제 신문값을 다 지불하고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신문값을 받았을 때 김기동 목사님께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너는 만 원이 아깝지 않니? 1만 원 못다이ないと思わなかったのか?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원래 아빠 돈이잖아요 원래 아빠 돈이잖아요 아빠가 주신 거잖아요 진짜 이쁘죠 목사님은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그 아들에게 2만 원을 줬어요 그러자 큰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만 원 줘야지 왜 2만 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 말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이뻐서 2만 원을 준 거야 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내 만 원 가져가고 다시 2만 원 주세요 딸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빠가 준 돈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용돈을 준 아버지였던 거죠 응답을 받기만을 원했던 9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쳐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명의 환자의 그 믿음을 응답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이방인의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아홉 명의 환자는 병고침의 축복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의 라이비오는 그 라이비오가癒아졌다는 축복을 받았었는데요 救의에 오ける 축복을逃してしま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믿음은 잠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는 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대상의 차이일 것입니다 응답받는 믿음을 가진 아홉 명의 환자는 주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했어요 맞이 좀 전에 2만원 줘 했던 큰 딸처럼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한 명은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한 명은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살 아들이 아빠에게 그 아빠를 사랑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돌아온 한 명의 환자는 자기 병을 고쳐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워했던 지난 남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눈물로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좀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면 또 그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또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걸까요? 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읽으면서 잠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감사가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그 답을 그 다음 23절에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속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드려지는 자는 그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땅의 것으로 늘 마음이 흔들려서 불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피해가지는 않아요 다만 주님을 향한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오직 감사로 극복해 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매일 감사로 올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응답받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삶 가운데 감사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알고 오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